지변패로 인해 맞다귀가 된 주루 그만은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? 애들이 이길 생각이 없어 TP도 안 깔고 그냥 어? 세기말 배치만 나고 아니 뭐 이길 생각이 있는 애들이랑 뭐 해야 돼 나도 뭐 즐겁게 하지 세기말인데 배치인데 리퍼겐지 쳐야지 진짜 너무 화났다 진짜 나도 화난다 힝유 아 진짜 좋을증 오고 올 거 같아 돈 받으니까 또 기분은 좋고 져서 또 빡치고 아 진짜 형님 돈으로 패주세요 형 돈으로 패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역시 형이야 믿고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아직 변할까 그냥? 잠깐만요 오늘은 마이크 끄고 좀 소통하면서 할게요 예 굳이 마이크를 쓰고 싶지 않아 감정 싸움 할 거 같아 오늘 난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눈바니로 떠나면 공기를 준비하십시오 날씨가 Councillor 왜 이ρο지 인지 흐잉 흫 흐으 으으 어우 뭐야 쟈가서 살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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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살아봐 아 그래 그래 탈락 시 소리를 살아봐 틀까지 잘라 콘빈 파란까지 다이피데 난 다이피데 이건 안 돼 잘lah자다이피 제다든 줄 다이피 진짜 ㅋㅋㅋㅋ 에이 뭐야 헤드 나 운동해요 지금 오버시락 하고 있잖아 머리 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카조비 혐오가 됩니다 그렇게 안보이겠지 안보이겠지만 원숭이 고인대 나랑 자리에 한편 갈래요? 자 원숭이 킬 자리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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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걸 못 잡네 저거 윈스피어입니다 자리야도 오른쪽에서 뒤에서 살아있어요 우리 아나가 지표에 없었어 어 안들어왔지 아 뭐 지우거라 아 근데 그거 아무일 없지 아무일도 안한거 봐라 다 걸었어요 앞에 다 걸었어요? 다 걸었어요? 다섯명 빼고 다 걸었어 어디있지 어디있지 아아이 이 정도면은 몇점인거 같나요? 진짜 잘하는거 같아요 점수로 치면 몇점인가요? 아마 4444점 팩트 실제로 4474점이였다 아 아 이런 젠장을 아 이쪽에 트랙 아 트랙 노리코야 노리코 노리코 나 앞에가 트랙 트랙 트랙해요 트랙 편하다 펭균이상은 해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가자, 나 가자 형 안 죽어, 윈턴이야 안 죽어 어, 이거 프리워지니까? 더 나가지 않는데, 상대 주면 없는데? 차례하고 필요 없는데 더 정리하죠, 더 정리하죠? 멈출까, 멈출까, 기회 막아줬어 아, 한조 어제 숨어있는데? 아, 한조 없구나 패스, 패스, 패스 지지 오랜만에 게임 다운 게임한다 진짜로 자꾸 알림이 뜨네 어, 오케이 기륵장이 오만에 행복해 보이니깐 이 소이는 너무 기분이 좋소 아니 근데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게임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저번 방송에 3,800에서 3,900만 올라갔다 하면은 계속 졌던 게 7시간이었나?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 저번 방송은 정말 보기 안쓰러웠습니다오 아, 이제 아, 고맙어요 진짜 미, 미 범죄적으로 분석해보니 시간이 얼마 없으니 근데 뭔가 질 것 같진 않아 느낌이 교통사고 어어? 어? 나이스 오케이 자다 죽고요 공 안태리 한조야 한조 공 공 공 공 공 공 아 이걸 지금 쓰레 아 이걸 지금 쓰레 건넘 내 이름으로 아 이걸 또 이긴다 와 씨 5연승 입변하니까 바로 이기네 아 아이고 벨리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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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존나 해막은 얼굴 아 오늘 기분 진짜 개 좋다 어? 힝 어? 힝